연예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정확히 4년 후에 제가 이 자리에 이 친구들이랑 같은 팀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네 신기하다. 알바생과 고객 입장에서 이제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와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. 알바생 어디 카페로 했어요? 그 상표명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? 그럼요. 청담동에 있는 지금은 아쉽게도 없어졌는데 자바시티라고. 아 자바시티? 이 친구들 바로 이텍 카페였어요. 아 네 자바시티. 네. 이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구요. 네 많이 왔구나. 자바시티 알바생과 고객이었는데 지금은 테이크업 하는 사이인데 지금은 함께 멤버가 됐군요. 정말 특이하네요. 자 또 어땠어요?